깔끔쟁이들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 난 욕실 세제 이젠 저도 쟁여놓고 써요 두 달 동안 꾹 참고 욕실 청소 안 했는데 핑크 물 때 수전 얼음은 한 방에 해결돼요 새 거 같죠? 크랙 변기 세정제 용도는 변기 세정제인데 욕실 청소에 만능이에요 오염분해 능력이 뛰어나서 뿌리기만 해도 청소가 되니까 진짜 간편해요 뾰족한 노즐로 변기에 빙 두르고 5분에서 15분 뒤 물 내리면 완전 깔끔해요 차이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두 달 동안 청소 안 하고 이렇게 버텨봤어요 크랙 거리형 걸어놓은 지 5달째 아직 이만큼 남았고 덕분에 이쪽은 깨끗해요 반대편은 마음의 준비 해주시고요 2시 31분 청소 시작 변기 안쪽으로 크레드 한 바퀴 둘러요 3분 경과 2시 37분 6분 경과 그대로 물 내리면 끝 평소에는 이 정도만 해주고 충분해요 오랜만에 청소하는 거라서 비가가 플러스 실리콘 브러쉬로 틈새까지 문질러 청소했어요 특별한 구조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닦아주니까 속이 시원해요 비가가 플러스 실리콘 브러쉬는 바닥면에 다양한 높이와 모양의 돌기가 있어서 오염물을 다각도로 문질러주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아져 변기 테두리에 낀 오염물까지 싹 긁어내요 이물질이 끼지 않아서 위생적이고 물로만 헹궈 보관하면 되니까 간편하죠 동봉된 무타공 홀더에 끼우면 보관과 건조까지 해결됩니다 크렛은 독일 생산 제품으로 탁월한 효과를 지녔어요 한 번 묻으면 답도 없다는 블루베리를 잔뜩 묻혔어요 그 위에 크렛을 뿌리는 순간 변하는 거 보이시죠? 문지르지 않아도 이렇게 빨리 분해가 돼요 반응 속도가 엄청 빨라요 남은 얼룩은 문질러 헹궜더니 완벽하죠? 크렛은 얼룩 제거는 물론 오염분해 능력, 악취 제거, 소독 효과도 있어요 특히 광택 효과가 좋아서 수전을 청소하면 물방울이 또르르르 청소하면 다 그렇지 뭐, 아니에요 지문도 안 남는 이 코팅력 이대로 오래 지속되니까 손 닦을 때마다 기분 좋고 청소 주기까지 길어져요 핑크 물 때 곰팡이 생긴 줄눈 티슈로 힘주어 닦아봤지만 소용없어요 줄눈 따라 크렛을 뿌려요 딱 1분 걸렸어요 줄눈 색깔 밝아진 거 보이시죠? 티슈로 닦아봤더니 묻어나는 주황색 이게 다 곰팡인가 봐요 줄눈 시공에도 청소 안 하면 이렇게 돼요 크렛은 줄눈 시공된 부분에도 사용 가능하고 뿌림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락스 1% 미만으로 냄새도 거의 없는데 효과는 최고 마무리로 크렛 변기 세정제의 거리형까지 걸어줘요 약 250회 사용 가능한데 저는 5개월째 다 못 썼어요 은은한 향과 함께 뛰어난 세정 효과로 청소 주기를 늘려줍니다 라벤더 가든, 아티 워터, 레몬 아모니 머리 아픈 냄새 없이 즉각적이고 강력한 욕실 청소는 크렛 하세요 연중 수정 승교 락스 1% 미만으로 넣어요 잘 보겠습니다 락스 2% 미만으로 덧붙어내야 락스 3% 미만으로 미만으로 화사지 2% 미만으로